안녕하십니까, 우리 남영희 원장님 한주일 동안 많이 칼 갈고 오셨습니까? 어질어질했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약간 좀 슬림해지시고, 운동하시나요? 아니, 이제 뭐 다리 좀 보호대도 풀고 좀 걷기를 했더니 금방 티가 나나 봅니다 날도 좀 따뜻해졌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추워지긴 했는데 많이 움직여야죠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걷기 가시고 네 대표님은 뭐, 대표님도 더, 이게 뭔가 더 덕담으로 시작하시는 게 잘 싸우라고 뭔가 굉장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패션이 시청자들이 잘 아시겠죠? 출연을 거듭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저희들이 만들어드리는 쇼츠도 아주 조회수가 뭐 천,이천 단위가 아니라 그냥 뭐 10만, 20만을 향해서 가시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얘기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부터 얘기할까요? 지금 우주당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체포동의안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다 서동효를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요 계속 언론에서 계속 얘기 안 할게요, 그럼 마치 구속영장이 발부된 듯한 그런 과정을 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할 거 아니야, 저것도 할 거예요, 할 거 아니야 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우리들은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의 그 상황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으면 이 특권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검찰의 행포,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의 기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그게 특권이 아니라 권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 체포동연이 당연히 부결되겠죠 그것이 뭐 NG 상장이라고 보면 기본소득당은 입장을 정하셨습니까? 네, 불체포 권한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가 영국혁명 때 아니겠습니까? 명예혁명 때요 국왕이 이렇게 의회를 마음대로 탄압하고 할 때 시민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그래서 의회가 그러한 특권을 만든 건데 물론 현대사회에서 그 권한이 그대로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행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한다고 하면 입법부를 지켜야 하는 정말 장치라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검찰의 이런 행보가 과연 국민들이 이거 납득할 만한 공정한 수사냐 의혹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러한 체포동연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 불체포 권한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보면 기본소득당이 민주당 다음에 제일 야당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정의로운 그리고 국민들 민심을 제대로 떠받드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정의당은 약간 좀 뭐 정의당의 정의업당으로 유명한 당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정미 대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청년 정의당에서 이제 그러는 것이지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정의당 내부에서 당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정의당 지도부의 기류와 정의당 당원들의 기류가 달라서 오늘 보니까 좀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인 즉슨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연을 가결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대장동 특검이 먼저가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먼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정의당 대표는 청년 정의당은 정의당의 내부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 정의당이죠 거기도 정의당이죠 큰 틀에서는 근데 어제 이정미 대표가 YTN인가 인터뷰하는 걸 우연히 봤는데 청년 정의당의 입장과 자기 정의당의 입장은 다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많이 그런 거구나 정의당 입장에서 민주당과 또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전략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약간 터널 효과 같은 거라고 봐요 터널에 들어가면 입구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차별화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검찰의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거냐 이것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정의당은 왜 민치당 2중 때라는 소수정당한테는 좀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런 차별화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또 기본소득당은 소수정당이 차별화를 하기 위한 전략은 이 거대 정당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국민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공론화를 함으로써 차별화를 이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심을 읽어야 한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과 참여라는 게 정의당의 생존 조건은 아니겠지 설마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진보 보수 양날의 날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을 갖춰서 앞으로 전진할 때 정치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삶을 보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 있어서 정의당의 파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동자를 대변하겠다고 했던 정의당의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들을 많이들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중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이중대의 역할을 저희가 요구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식의 역할을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중대라고 하면 어떤 표결을 할 때 같은 뜻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중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떤 정부입니까 검찰 독재 정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상황인데 왜 정의당은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독보적으로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이 사안들을 뚫고 나갈 것이고 바라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 독재, 검찰의 무리한 기소 독점 횡포 이 사안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사안의 본질은 전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이 적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내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민주당이라든가 기부소득당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의 3분의 2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그냥 정쟁으로 흐를지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과 또 걱정하는 소수 정당들을 설득하려면 이것이 단지 어떤 제1야당의 이해관계에 달린 것만이 아니라 검찰의 불공정한 어떤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신하고 검찰의 사법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치적 대표자를 좌우할 수 있어버리는 주권재민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저는 좀 공공선의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혜인 의원이 또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하시고 그랬어요? 특검을 2월 중에 도입하자라고 하는 어떤 어떤 특검입니까? 쌍특검 얘기했어요 모두 도입하자 쌍특검을 도입하자고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이런 목소리로 소수 정당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의 바로 미터가 돼서 그래서 국민들도 설득하고 다른 어떤 정당들과 동료 의원들도 설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출연하신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이게 도입치 못하자 주가 조작 사건 유심 선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또 보너스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얘네들이 그러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 판결문이 어제 나왔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첫날 판결이 나왔을 때는 판결문이 바로 나오지 않아서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변호사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판결문에서 보면 1차 시기 위, 2차 시기 이것을 단계로, 5단계로 나서 1, 2차 시기의 주포 그리고 2차부터 5차까지의 주포를 나눠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된 시기가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1단계로 보는 그 시기는 만료됐다고 보지만 2차 시기부터 다시 5차까지 포함되는 2단계 이때의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 문제는 아직 살아있다 거기에 또 판결문 내용에 37번이나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거나 그리고 일각에서 공소시효에 문제 삼는 부분은 좀 걱정을 덜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유사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런 면에 있어서 특검 발의는 제가 볼 때는 시기도 중요하기도 한데 대장동 특검 그리고 김건희 씨 특검까지 포함해서 쌍특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이유가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대장동 먼저 하고 김건희 씨 수사를 한 이후에 보자 이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보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는 유야무야 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정의당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 미워하지 않아요 저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고 잘해야 되는데 이 주장의 근거가 너무 희박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쌍특검을 한 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국민들 민심에 부합하는 거죠 정의당 입장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잖아요 대장동 특검부터 하고 김건희 특검은 현재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자 촉구하자 이거고 두 번째는 대장동 전반이 아니라 50억 클럽에만 초점을 맞추자 이건데 논리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박상도 전 의원이나 50억 클럽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거의 부실했던 거잖아요 이것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근거가 되는데 그 검찰에게 김건희 수사는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또 50억 클럽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검찰이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생각에는 유능한 검찰과 무능한 검찰이 따로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검찰이 누구에게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누구에게는 무자비한 칼질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검찰이 아니라 하나의 검찰이거든요 검찰의 그러한 어떤 권력지향적 입법부를 길들이고 싶어하는 양면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이트급은 불가피한 측면이에요 동시에 2월에 하자 용혜인 대표 하나 먼저 하고 또 따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이견이 없으려고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누가 보면 화비를 본 것처럼 여왕분을 선택하신 건데 저는 이게 오바른 선택이고 검찰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비슷할 수 있는데 사실 정치권에 또 민주당이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얘기하세요 그냥 마음껏 하세요 그냥 지금 검찰 권력이 검찰이 이러한 칼을 휘두를 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피해자로서만 표현할 게 아니라 이 대장동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대장동에서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이 사실 발생을 해서 개발업자들이 돈 잔치를 벌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도 맞아요 막대한 어떤 이익을 공공 환수한 것도 맞지만 현재 도시개발법 체제 하에서는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초과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제대로 규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 개발 부담금을 한 20%보다도 안 받고 있는데 못 거두고 있는데 이걸 40%나 50% 정도로 높여야 됩니다 이런 법안도 발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면 안 할 거냐 검찰과 싸우는 것만큼 이러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에도 정치권이 또 제1야당이 힘을 써야 한다 그 말씀을 좀 촉구하고 그런데 이게 쌍특검과 체포동의한 문제가 계속해서 고수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공개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이재명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방탄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그런 언론의 프레임에 사실상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면 검찰의 행태를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카드 돌려막기식에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한 문제가 있고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이면 진직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벌써 제1야당의 대표를 3번이나 검찰에 출동을 했고 불러서 진술을 요구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동호 반복을 하고 진술서 낸 거에 대해서 태도를 문제 삼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검찰이 수사한 이후에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이 제대로 없다는 거 오히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처음에는 대장동의 불로한 이익 때문에 마치 대선 자금으로 썼을 것 같은 그런 불법 자금에 대해서 정치 자금 그리고 정치 공동체 이런 식으로 엮어 가다가 그것이 제대로 돼서 작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성남FC로 넘어갔어요 그것도 제3자 내물죄로 취급을 해보려고 했는데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넘어갔어요 변호사 앞이 대납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또 불러들였는데 내용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북선금으로 갔어요 대북선금도 북한에서 영수증 받은 것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코나 아이까지 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들을 국민들이 계속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단독 단독 이런 거에 식상해서 국민들이 잘 보지 않는다 일부 제가 볼 때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30%에서 35% 정도의 국민들만 이 상황을 정말 이제 무슨 문제 있을 거야라고 취급하고 보고 있지 나머지 국민들은 좀 무지? 이제는 정말 지겨워 문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체포동이 싫어하시는데 하여튼 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그걸 가결 안 시킬 거 아닙니까 부결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기소하겠죠 기소하면 이제 법정 싸움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질의한 법정 싸움이 시작 다 기소하겠지 또 뭐 세 번 기소하는 게 아니라 각 사안별로 기소가 다 될 다 합쳐서 체포동이 안을 때리겠지 중재사안으로 그러면은 법정 투쟁으로 재판 싸움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겠죠 그래도 뭐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짐을 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걸 바로 뚝딱딱 해갖고 3개월 만에 무죄 유지할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저는 이 민주당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 생각도 드는데 저는 크게 변화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정리가 되니까 더 나아지게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반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도 계시잖아요 반명이 있어요? 비명이 아니라 아예? 뭐 반명 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좀 있죠 소수가 있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처음에 의혹으로 삼았던 대장동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켜봐 왔는데 검찰에서 뾰족한 해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수사 과정이 그렇죠 이제 지나온 과정들을 받고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는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읽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이재명 대표 혼자에게 가해졌던 검찰의 가혹한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일 대우로 더 뭉쳐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장애 집회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정기적이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집중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17일날 그때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대장동 특검도 얘기해야 될 시기 아닙니다 남의원장님이 지옵고 국민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저는 늘 갔습니다 천 명 데리고 나오세요 그냥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간 제가 얘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한가요? 난 그것부터 여쭈고 싶어요 우진호 대표님한테 180석이 넘어야 되는 180석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불가야 할 것 같은데 소수 정당으로서 기보소득당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도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거 정쟁 아니야? 라는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소수 정당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 그냥 묻혀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은 검찰의 어떤 입법부 길들이기 주권재민에 대한 침해를 막고 주권재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공공선의 어떤 차원에서 오히려 소수 정당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문제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설득을 해 나갈 거고 물론 민주당의 역할이 또 커야 되겠죠 그런데 정의당에서 입장을 바꿀까요? 예를 들면 먼저 대장동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하자 김건희 수사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의당에서 입장을 바꿔서 두 개 다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정의당 누구인지 정당인데 아무리 국민적 압력이 세다 그래도 정의당 내에서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에 대한 이견들이 꽤 큰 것 같아서 당 지도부나 의원단이 과연 결정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든가 그런 정도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본인한테 맡겨야 되는 것 당루 정황이 애매하지 그건 정의당이 일정 부분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한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이나 이런 데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정치적 이해관계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장하는 부분을 좀 끌고 가고 싶어하거나 지역에서의 공천재해 부분에 있어서의 주소권을 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 좀 팍팍 들어주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정의당 지도부가 만나서 충분히 대화로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정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의 반대를 했다고 하면 조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연동용 비례제를 지금 선거제도가 준연동용이잖아요 네 이것을 좀 연동용으로 좀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제가 그 얘기 좀 나왔나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 선관위 단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선거구를 이제 획정해야 돼요 1년 전까지는 총선 1년 전까지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이 정치권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각 의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정당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매우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한 체포동의안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의회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를 좀 내려놓고 합의를 빨리 봐야 되고 양 거대 정당들의 좀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저희 지금 준연동형인데 100% 연동형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이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으로 정의당 등은 같은 입장이겠네요 비슷한 입장이죠 네 의석을 좀 늘리더라도 늘리더라도 비례성을 좀 늘리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자 이런 방향으로 선거제를 빨리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저희들의 문제제기에 기본적으로 다 동감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큰 동감은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뭐 지역구를 과연 줄일 거냐 어떻게 조정할 거냐 뭐 이런 문제에서 의원님들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좀 복잡한가요? 뭐 저도 초당적 국회의원들 모임 하고 있는 단담회 원회의원장으로 참석을 했는데 백가쟁명 시기입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근데 하나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번 선거가 이번 총선이 선거제를 바꾸는 아주 좋은 시기다 그리고 개헌까지도 생각해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그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변화는 가질 수 있겠다라고 는 얘기하고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너무 다 다른 해법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자신들의 이익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드니 시민사회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 더 나은 정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혁하는 그런 대화의 창들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4월까지 잘 될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잘 예측이 안 되고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네 분으로 좀 시끄러운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기도 좀 지나고 나면 한 4, 5월 지나고 나면 좀 거대 지각변동 정계개편까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준호 대표님 오세훈의 안심소득 그게 뭐예요?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서울시에 보면 안심소득 홍보하는 홍보물 엄청 보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기본소득하고 안심소득 좀 비슷한 것 같네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것은 보통이지만 기본소득이 보편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안심소득은 선별해서 주는 거고 아 그래요? 기본소득이 동등한 액수를 준다고 하면 안심소득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조금 더 주는 차등적으로 준다라는 거고요 기본소득은 개인한테 주고 안심소득은 가구한테 준다 차이가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 2020년에 안심소득을 들고 나오시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안심소득은 우파 집권의 최종 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신은 51%의 유권자를 어떻게 끌어들일지 가장 고민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걸 보면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우파들한테 약한 층이 대도시 저소득층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유권자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소득층에게 좀 더 하우상박식으로 좀 더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겠다고 하는 거고 저는 이런 정책으로 정치적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힘든 사람에게 이 안심소득이 도움이 되는가 기본소득보다도 효과가 나은가 이것은 쟁점이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12구 참사의 책임 정사자 아닙니까 안심소득 얘기보다 자신의 인기를 위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면 오로지 대권 다음에 대권 주자로서 자기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그것에 골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내놓고 있는 안심소득이 뭐 잘 시행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그만 저항만 있으면 또 바로 또 백 스텝하는 특징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눈물도 잘 흘리죠 그러시죠 뭐 여린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좀 폄훼하는 부분이 이긴 하지만 저는 별로 제대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누구에게라도 혜택이 좀 돌아간다고 하면 기본소득까지 나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 이라고 했던 분들이 50% 에게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안심소득을 내놓는다고 하면 저는 시범사업을 좀 잘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저거라도 좀 시민분향서 네 그러니 그거는 좀 잘할지 누구의 안심소득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연주에 또 철거하겠다고 또 고지를 했죠 시민 유가족들이 또 그거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또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참 모순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맞습니다 약자를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가장 약자의 눈물을 또 외면하고 이번 안심소득도 그렇습니다 안심소득이 최근에도 이 안심소득을 설계한 박기성 교수의 발표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안심소득이 뭐 불평등의 뭐 완화나 전반적으로 기본소득보다 낫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 역시 이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토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복지 예산을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즉 기존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고 그 안에서 복지 구조조정을 하겠다 복지 확대가 아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뭡니까? 기본소득은 이 부의 좀 급진적인 재분배로 복지의 전반적인 바닥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죠 또 기본소득은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증세를 포함한 이런 재원 마련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기본사회라는 구상 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만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나 또 저와 함께 안심소득보다 기본소득이 더 나은 점들을 또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월은 특검을 관철시킬 거냐?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아니면 그냥 뭐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의당이 특검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냐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달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그건 이제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의 정치력이라 판단도 좀 드네요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좀 정의롭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는 분들 없으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지금 상황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뿐이 있고 또 최근에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또 상승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 부분을 좀 돌려놨어요 그때 정의당이 정의당이 같이 했죠 정의당이 같이 했죠 다른 소수 정당도 있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민주당도 잘못하면 항상 쓴소리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당이 있잖아요 신대전환당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는 뭐 국민의힘 2중대 아니고 뭐 저 한 5중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거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조정훈 의원께서 매우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신데 좀 너무 국회의원이 아니라 좀 원평가 같은 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이 법사위 위원으로서 또 이러한 중차대한 정치 사안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모두를 이렇게 좀 나무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쓰고 계시고 원래 학교 선생님 하셨나요? 전에? 그렇지는 않으시죠 아니 어느 순간 이상하게 변한 거 같아요 갑자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법사위 가단이 변했나? 우진호 대표님도 뭐 친하진 않지만 네 잘 알죠 좋으신 분입니다 잘 설득 좀 해보세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건 정당과 정파의 문제가 아닌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정파나 정당이라든가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은 엄청난 사안인데 비단 조정원 의원뿐 아니라 이 사안에 좀 망설이고 계시는 의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법 권력의 어떤 신뢰를 바로 세우고 주권재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어느 한 정파의 이익을 좀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거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곽상도 50억에 대해서도 한마디 논평이 없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키면서 이미 거기는 기대를 안 해 상식이 안 통하잖아 전당대회 봐봐 이게 상식이야 전당대회는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요? 김기헌 대요? 그러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선 투표제를 만들어 놔 가지고 본인들도 지금 헷갈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천아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질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김기헌이 대표가 되지 않으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당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 여권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김기헌이 되면 중간에 또 날릴 거야 날려서 공천시 공천 때 그냥 다 꺼져버린다는 다 쫙 비대위로 들어가는 거야 완전히 비대위로 가서 물갈이 쫙 한다는 거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폭풍이 참 희한해 하여튼 저기는 근데 국민들 우리 진보치 문제가 요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약간 상승세에 있고요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여론조사에서 조금 밀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너무 잘못하는데 그냥 의뢰 저런 당이니까 하고 비판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민주당은 뭘 잘못하면 계속 지적 받고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약간 변동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뭐 더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지율이 상승합니다 결집효과도 있고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때문이겠죠 그게 언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언론에서 마치 뭐 엄청난 흥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비판하는 정당이 언론이 큰 가다가 뭐 그냥 뚝뚝 던질 뿐이지 그냥 국민들은 그냥 세뇌당하는 거지 오 재미있네 야 김기현이 돼 안철수 나만 해도 그렇잖아 벌써 김기현이 될 거야 안철수 될 거야 막장 드라마인데 막장 드라마인데 욕하면서 보는 건데 국민들에게 정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역할 또 기본소득당의 역할이죠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안 또 함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설득하면서 이런 사안에 또 싸워야 되겠습니다 오준호 대표님 총선 준비하십니까? 그럼요 지역 정하신 거예요? 이천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요 궁금해서 갑자기 이천 거의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지역 옷이나 이거 끝나고 기본소득당에서도 좀 많은 후보군을 배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소선거구제라고 해도 인기가 많아졌죠 연동형 비례제가 돼야 될 거 하여튼 간에 뭐 규정한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2월은 하여튼 쌍특검 이처명 체포 동의안 뭐 이런 부분들이 경락할 것 같은데요 정치가 빨리 2월 지나서 제대로 한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내일은 우리 이준동 뉴스버스 대표가 나오셔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저적 사건의 판결문 그거를 심층 분석할 생각입니다 이준동 대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김건희 관련해서 추적을 해왔던 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해 드리고 내일은 그룹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뭔 투표하냐 하면요 저희 상을 드립니다 네 명의 후보에 대해서 어느 상을 줄 건지를 투표하는 날이니까 내일 기대하시고 8시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